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비인칭이다. 이 용어가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풀어주자면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1인칭이 되겠죠? 부르는 거니까. 사람인을 써서 나는 1인칭이 되고 너는 2인칭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과 2인칭은 서로 대화를 하는 상대가 되겠죠. 그리고 3인칭은 여기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뒷담하라 그러죠. 여기 있는 사람 욕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없는 사람. 그 사람이 3인칭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인칭이라는 것은 인칭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마디로 외워라. 자주 쓰이는 거니까 외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한다라는 그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정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누구나에게 해당이 된다. 말하는 사람의 견해를 나타내는 경우. 지금 견해라는 말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단어가 어려울 때는 문법이 어려워서 단어가 안 되는 거죠. 단어가 어려울 때는 문법이 안 돼요. 그래서 견해는 보는 것 그리고 의견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나타낼 때 문장의 주어와 분사의 주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의 형태로 관용적으로 사용한다. 이게 바로 외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외워라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인칭 독립 분사 공유라고 하자. 암기하자. 암기하재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Generally speaking. 그냥 general. 일반적인. Generally.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일반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Everyone.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이 문장의 주어는 이제 의문문이네요. Is it possible to train a disobedient dog? Disobedient. Obedient. 순종적인. This. 반대죠. 말 안 듣는 개. 말 안 듣는 개를 훈련하는 것이 가능하니? 그래서 얘는 가주어네요. 가주어진 주어로. 이렇게 썼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문장의 주어가 it인데 it이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하게. 그러니까 문법적인 규칙을 적용해서 여기다가 뭔가 주어를 써줘야 돼요. 그게 바로 앞 시간에 배웠던 의미상의 주어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원칙은 이 둘의 주어가 다를 때 주어를 써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안 쓴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자 이거예요. Strictly speaking. 그러니까 strictly가 부사로서 엄격하게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y are still married. strictly speaking, but they have been living apart for years. 걔네들은 여전히. 계속 안 살 것 같은데 어쨌든 여전히 결혼한 상태네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한 상태야. 이거 결혼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분사예요. 분사. 분사가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다시 가기. 그래서 분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혼은 어쨌든 계속 기혼인 상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혼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엄격히 말하면 따져보면 그들은 살고 있는데 live apart, live apart. 떨어져서 살고 있대요. 오랜 동안. 네, 사이가 안 좋습니다. judging from noun. noun은 명사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판단을 해보자면 우리 이제 주절을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주절이 되죠.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거. 이게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주절의 내용인데 이거를 중심으로 I'm sure these pills will work for you. 이 알약을 먹으면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데 근거는 나의 경험이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으로 판단해 볼 때라는 표현으로 judging from noun. something.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talking about something. 자, 이것도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talking about death. death, 죽음 외에 다른 게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품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die는 죽다. 그쵸? kill은 죽이다.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예요. 얘는 자동사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구분해 주고 death는 죽음. 네, 그래서 이제 명사가 들어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who'd be afraid of it? 누가 그것을 두려워하겠니? 라는 내용이죠. 누가 그것을 두려워하겠니? if people could find out when and how they were going to die. 응, die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알아내는데 이 알아내는데 다시 이 안에 이제 when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when이 find out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얘의 목적으로 들어갔네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걔네들이 죽을지를 알게 된다면 그쵸? 누가 그것을 두려워하겠니?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얘를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조금 긴 문장이지만 이해 잘 되죠? speaking of something 그럼 뭐냐? speaking of something 아,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뭐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게 됐으니까 이런 느낌이 조금 플러스 됐고 speaking of your borders 그러니까 너 형제 얘기가 낳아서 하는 말인데 Why don't you help him find the girl? 너 왜 안 도와? 돕는 게 어때? 그가 그 여자를 찾는 것을 돕는 게 어때? 이제 이런 문장이네요. 뭔가 찾아야 되는 여자가 있는데 안 찾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 목적보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영식 문장이 되겠네요. 얘는 뭐 예문 안 적었어요. 그냥 귀찮아서 내용을 보면 I'm considering something 그냥 생각해보면 a considery 사전에는 숙고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니까 깊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think의 깊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think를 뭐 좀 더 깊이 뭐 좀 더 많이 이렇게 하면 이제 considery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된다. 자 결론은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빨리빨리 해석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 이거는 굳이 뭐 이렇게 시험 후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해석의 유연성 독해를 할 때 도움을 좀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원래는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있다. 이제 이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암기 잘하고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점점 튀어나오는 거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분사고문이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수동 후퇴 공부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돼요.